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의 비자의 최고 영양자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로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알프레드 켈리 비자의 CEO가 분기 수익 보고서 컨퍼런스 콜에서 비자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고 전한 건데요. 켈리는 비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울리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지출과 구매 그리고 금융기관을 위한 암호화폐 관련 API,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결제 등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비자는 크립토 랜딩 플랫폼 블록파이와 제휴를 통해서 사용자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형태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스타트업 폴드와 비트코인 보상의 직불카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자는 와이어역스, 코인베이스, 비트판다, 크립토닷컴 등과 협력 중인데요. 지난달의 비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코인 결제 시스템의 지원함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최초의 주요 금융기업이 됐습니다. 최초의 주요 금융기업